저는 연애 경험을 지금 보면. 글쎄 제가 이상하다 싶고. 이기적인 사람. 푹 빠지고 나서는 올인을 하다가. 또 제 생활이랑 균형을 맞춰 나가요. 아 푹 빠지는 스타일. 어떤 스타일이에요. 저도 푹 빠지는 스타일이죠. 언니는요. 근데 이게 변해요. 사람이. 알았어. 언니 왜. 궁금해. 아주 옛날 사랑이 안 살았는데. 내 때는 남자가 안 살았대. 나도 그렇지. 너무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. 우리나라는 스타일이에요. 저는 좀 도망가는 스타일. 우리 셋만 좀 비슷하고. 인정씨가 좀 다른 쪽이네요. 살아남은 잔이자. 갔다 온. 못 가네. 우리 카메라 감독이 현실 웃을 것 없어. 우리 셋이 뭐가 돼요? 정연씨도 사실. 결혼생활 하시는 거 4년차 보셨지만. 네. 머무 끄는건 한 분ґ은요? 이러한 제품이 안 passed Growling. 여러분이 될 만큼 сложёнительноDIE.